이분들은 말이죠. 미즈 실버 코리아 대회에서 상을 차지하신 분들이 지금 무대가 너무 환해요. 지금 미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모델 출신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미인대회 출신들이. 그래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직접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 실버 코리아 이번에 대상을 받은 배은희라고 합니다. 대상은 31번 배은희. 축하드립니다. 대상은 티아라가 특별히 더 크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복혜진님. 역시 같은 대상인가요? 아니요. 저는 아쉽지만 은상의 푸토진익상을 받았습니다. 28번 복혜진. 네 축하드립니다. 그 옆에 분 자기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미즈 실버 코리아에서 까멜리아상과 아름다운 미학상을 받은 전효정입니다. 전효정.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선물 수여하겠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분. 네 안녕하세요. 미즈 실버 코리아에서 베스트 실버 모델상과 다이나믹상을 탄 성주희입니다. 주인공은 30번 성주희님. 네 이쪽에 포진하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나이를 여쭤봐도. 네 73세. 와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